에이 작한다 주변니 잘하는데 역시 우리 언니가 잘하는 거 같아 제발 아 귀여워 자 리액션! 좀 이해해 보세요. 제가 반짝부터 블링블링하게 코디를 할 수 있었습니다. 이거 어때? 와 너무 예뻐. 눈물 나면 너무 예뻐. 근데 패션쇼, 패션쇼, 패션쇼. 딴딴 따라라. 딴딴 따라라. 딴딴 따라라. 아 진짜. 딴딴 따라라. 오. 이상한 거 있죠? 지금. 이상한 거 있죠? 왜? 안 했어요. 자, 씩 끝났어. 저희도 진짜 잘 계세요? 아, 저희도. 자, 이호사와 같이 이호사를 다 한 번 더 볼게요. 자, 두 명이. 돌 켜지면 뒤 막가까지 올리는 거야? 자, 뒤복불로 아무도 없네. 볼게요. 둘 다, 예! 예! 네, 자연스럽게, 자연스럽게. 예! 먹어봐. 이거 어디? 둘, 셋, 넷. 딸, 딸, 딸. 다. 아. 아, 어머니 좀 태어 Pit. sustaining, 맞지? 아, 감사합니다! 어, 여기. 추후 이상ister. 어, 저기. 석 начина. 어, 여기도 있었어. 음 다들 가사 잠깐 이거 너무 힘들어 우리 아까 캠 이름 정했죠? 둘 셋 다섯 안녕하세요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둘 셋 안녕하세요 다수결캠입니다 다수 다수결 아예 안 나와 여기 뭐가 안 보이잖아요 여긴 두명 올라 올라 괜찮아 스위를 앞으로 오면 보일거야 카메라 이렇게 계속 그렇게 찍어야 돼 딸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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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숭아는 복숭아 복숭아 오렌지 둘 오렌지 오렌지 자몽 셋 자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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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자몽 둘 자몽 자몽 오렌지 넷 오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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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도 넷 억지요 이리 와요 시작 인디언바 제가 중학교 때 방송부를 했었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방송부를 했었거든요 제가 엔지니어 부장이었어요 전체 부장이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 방송부를 했었거든요 전체 부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카메라 직접 이렇게 하면서 시나리오 같은 거 적어가지고 대회 가서 나갔었거든요 최소상 받았어요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그거 시나리오 짠다고 선생님한테 조금 거짓말을 보태서 늦게까지 남아서 막 학교 남아보는 게 솔직히 소원이잖아 늦게까지 막 게임해보고 먹고 자보고 싶고 해봤거든요 자보는 거 빼고 배달시켜가지고 또 먹어봤는데 쌤한테 걸려서 혼났었어요 너 일할까 봐 집가서 해 여기는 예 예 현장 오 다단 얼굴 진짜 파랗긴 한다 그렇대요 언니를 찍어볼게요 저희 얼굴에 머리카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경이 따라하기 네 클로즈업이라서요 네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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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아 회의 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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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또 같이 같이 주는 거예요?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